네, 원래 뭐 약간 알탄하니까 뭐... 아니요, 본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. 마음이 오래 남은 것 같아요. 아무튼 6탄까지 이렇게 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 프레임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프레임업 만드는 걸로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 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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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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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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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